이곳의 느낌이 어떠세요? 언뜻 보면 뭐 그냥 시골 같은데 농촌 같은데 이런 느낌이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근처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또 도시이기도 합니다. 한국 공공학사의 아주 중요한 발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회암사지 유적터가 있습니다. 저와 같이 들어가보셔서 회암사지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감사합니다.